제가 마을이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옛날 제가 보던 마을이시 책은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보던 책이니까 그래서 여기 마을이시 책 제가 사던 책들이 다 전집을 마을이시 전집을 내던 탐구사에서 안 돼 보이는지 책을 다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 강의를 보다가 너무 옛날 책을 갖고 계신 것 같다 해서 새 버전들을 보내주시는 중에 제가 읽을까 하다가 끝내 안 본 게 하나 있는데 허운조사 허운스님의 중국에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경어스님 같은 분 중국 선을 중흥시키신 분인데 무서운 분인 게 출생년도는 경어스님이나 비슷한데 동시대를 사신 분인데 이분은 12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5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출생년도는 경어스님은 비슷한데 돌아가신 연도는 많이 다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나 중국어부터 유명한 스님들이 이분맥을 많이 잇고 있는데 이분이 임재종, 조동종 범맥을 다 잇으셔가지고 선에서 좀 독보적인 분인데 이분의 참선 요지가 예전부터 번역돼서 다른 출판사에서도 나오고 할 때도 그냥 이제 제가 참선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는 거 싫어해서 이분 책을 또 언제 보겠나 해서 그냥 안 봤는데 이번에 보내주신 책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끝내보게 되는구나 하고 봤더니 아 이거 보고 또 놀랬어요. 그래서 역시 이 정도 하니까 또 중국에서 선을 중홍시키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분도 뭐냐면 우리 제가 저는 제 선에 대한 입장은 무슨 책이죠? 선문답인가요? 책 제목이?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 지혜인가요? 거기 다 해놨습니다. 거기 해놓은 내용과 똑같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최상승선은 최상승선은 에고가 그냥 참나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자 에고한테 화두라는 걸 하나 제시하고 화두나 무슨 기도, 무슨 연불, 뭐라도 좋습니다. 에고한테 한 가지 대상을 줘서 여기에 집중시켜 가지고 이 집중된 마음에서 집중된 마음, 마음이 집중됐을 때 참나를 각성시키는 이렇게 참나를 각성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걸 저는 이제 대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대상 몰입 이건 그냥 곧장 나한테 몰입하는 거예요. 나 몰입이에요. 나 몰입 나 몰, 대상 몰 아시겠죠? 마음씀이 다릅니다. 뜰앞에 잣나무, 왜 뜰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하면 대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상을 세워서 집중하다가 집중이 잘 이루어지면 참나가 각성돼요. 여러분이 뭐든지 뭐든지 손가락 하나라도 지그시 보고 딴 생각 안 하고 보시면 이 펜 하나라도 보시면 정신이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또랑또랑해져요. 참나가 등장해요. 그때 그 자신의 참나를 딱 직시하면 견성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하나 세워주는 방식이 보통 많이 세어요. 여기 유명한 게 호흡관도 똑같습니다. 대상을 하나 줘가지고 결국 참나를 찾게 만드는 방식. 그런데 최상승선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세계, 인도에도 있고 티베드도 있고 이쪽 동아시아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최상승선이라고 부르고 저쪽 인도 쪽 가면 지혜 요관이 그냥 마을이시는 자아탐구라고 그러죠. 자기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티벳 쪽 가면 마하무드라라고 그래요. 마하무드라 아니면 문파에 따라 깍격파는 마하무드라를 강조하고 닉마파 쪽인가요? 그쪽은 족첸이라고 그래요. 그냥 원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이쪽도 마하무드라도 내가 그대로 우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돼버리고 우주의 법괴가 돼버린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그냥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무드라나 족첸 모든 전세계 최상승선의 특징은 명상도 하지 말아요. 명상하지 말아는 건 이겁니다.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대상을 세워서 몰입하는 걸 명상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대상도 세우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그냥 들어가라. 이거를 반조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본다 해서 반조. 제가 반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조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학술 아니고 학술 용어로 있어요. 반조선. 화두선에 대해서 제가 화두선, 연불선, 윗바사나식 호흡이나 몸관찰하는 선 모든 건 대상을 세워서 접근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반조선.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다른 건 다 대상을 세우는데 이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앉아서 몰라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 자체에 몰입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것도 대상은 돼요. 그것도 방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몰라는 그거죠. 몰라하고 뭐라 하라고 그러죠. 몰라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해버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존만. 몰라하고 바로 자기 존재에 만족해버리기. 이건 그냥 최상승선입니다. 그대로 견성입니다. 몰라하는 순간 견성입니다. 몰라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만족해버리면 이미 참나예요. 몰라하니까 어떤 이원성도 날아가 버리죠.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뭐 따져야 되는데 따지질 않아 버리고 오감도 감정도 생각도 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부정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도 아니에요. 그냥 모른다지. 난 너네를 모른다. 난 너네한테 신경을 안 쓸 거다. 이겁니다. 안 쓸 거다. 몰라하고 내가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겠다. 그러면 바로 곧장 몰입입니다. 이게 이제 반조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남긴 당나라 때 선사들이 특히 당나라 때 선사들이 남긴 선분답들은 제자를 만나서 같이 놀다가 훅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탁 밀어줍니다. 마음을. 밖으로 나가려던 마음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툭 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부처는 뭡니까? 똥 막대기다. 똥 묻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부처란 말 자체가. 저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건 똥 막대기다. 똥 묻은 막대기는요. 빨리 버려라. 원래 똥 휘저을 때 쓰는 거예요. 예전에 잘 비벼지라고. 뒷사람을 위해 또 이렇게 비벼주고 나오고. 저희도 이제 산에서 자연인처럼. 제가 자연인 얘기 많이 하는 게 예전에 계룡산에 있을 때 자연인으로 살았었거든요. 우리가 저희 학당 원년 멤버들이 자연인처럼. 그때 생각이 나서 되게 점겹습니다. 사실 자연인 프로를 보면 사실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 저분들은 환경 좋은데 막 이런 우리는 더 저분들은 집이라도 있는데 너무 열악하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계룡산 안에 가면 굴이 있어요. 굴. 그냥 굴에서 난방기구 없이 그냥 지냈던 거예요. 하도 추우면 눈보라 몰아칠 때는 제가 눈이 몰아치니까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돌에 저는 벽이 이쪽이 굴이고 갑자기 제가 딴 얘기했습니다. 돌멩이가 이렇게 쌓여서 벽이 돼 있는 분이 있어서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여기 무속인들도 많이 사시고 여기 되게 튼튼한다는 줄 알았어요. 눈이 오니까 사이사이로 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허술했구나 하는 걸 눈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 석산음은 찢어서 다 막았던 기억이 있어요. 정도전의 철학 이런 거였는데 진짜 왜 하필 그걸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산에 가방에 있었나 봐요. 급하니까 찢어서 다 막아. 계룡산에 저희가 있을 때 6년 만에 폭설이라고 산 위에 동굴에 한 달 있었는데 저희 학당 지금 다 멘토들입니다. 원년 멤버들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 정도 그래서 하필 그때 제가 너무한 게 제 후배 중에 막 군에서 휴가 나온 애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저희야 이제 학생이었다. 학생 때지만 올라가가지고 걔 한 이틀인가 이따 갔어요. 못 견디겠냐 하니까 PX만 있어도 견디겠는데 매점이 매점만 있어도 견디겠 뭐 해볼게 아 이 자식하고 보냈는데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을 때 그러고 한 달 하고 저는 군대 갔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저는 계룡산에서 한 달 지냈었어요. 거기서 라디오 들었습니다. 이제 막 IMF가 터졌네 어쩌네 그러고 저는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미안했죠. 되게 그 친구한테 휴가 나온 해를 산을 데리고 하다니 이게 그러니까 역지사지가요 안 겪어본 건 안 돼요. 휴가 저희는 계룡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놀러 왔길래 휴가라고 아주 또 흥미롭잖아요. 계룡산 갈래? 그러니까 또 좋다고 하더라고 해서 갔는데 도저히 못 붙이겠다고 해서 걔 보내고 저희들끼리 한 달 거의 채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직고기랑 호연직이 또 몇 명은 그 해 여름부터 계룡산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방학이 마지막 학기 마치죠. 논문 다 쓰고 논문 마치고 간 거고 림포체랑 막 청풍 이런 팀장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멤버 있었네요. 거기 지금 거기 사진 보면 거의 무슨 무장공비 수준으로 계룡산에 사진 찍힌 게 있어요. 그럼 거기 곧 그때죠. 한 달 있는데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하죠? 아무튼 반조선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죠? 아무튼 재밌으시죠? 그래가지고 요 얘기는 왜 했죠? 근데 진짜로? 네? 똥 막대기 하다 여기까지 하죠? 얘기 지르기는 좀 모호한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똥 막대기로 저으면서 계룡대를 보면서 똥 누고 막대기 접고 그리고 이 화두를 접하면 실감나죠. 부처가 뭡니까? 똥 막대기 그러면 그걸 왜 들고 있냐는 거예요. 똥 졌으면 놓고 나와야지. 그걸 왜 들고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름도 똥 졌는 막대기 수준이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고 마는 거지. 그걸 왜 들고 있냐는 계속 집착하고 부처 대야 되는데요. 부처 대야 되는데요. 그런 소리가 똥 막대기 들고 있는 짓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 화두를요. 유명한 고승분들도 똥 막대기 풀 때 이렇게 풀어 주시더라고요. 똥 막대기에도 도가 있다. 거기 뭔 도가 있겠어요 사실. 아니 따지면 다 도인데 굳이 그러면 부처가 뭡니까? 컵. 부처가 뭡니까?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선문답을 던지신다는 건데 그런 식 선문답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듣는 사람이 조금도 그걸로 인해서 참나를 찾는데 도움을 못 받아요. 그게 도움이 되세요? 부처가 뭡니까? 먼지. 먼지에도 도가 있거든. 아 그래요?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선문답이 아니에요. 선문답은 생각을 끊고 참나를 만나게 하는 문답이지. 부처가 뭡니까? 똥 막대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부처란 말을 딱 놓게 되잖아요. 스승한테 그 쌍욕을 들었으니 뭐라고 하겠어요?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딱 멈추겠죠. 그게 부처야. 그러니까 선문답은요. 퍼포먼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이 말과 행동을 주고받아서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딱 생각 멈추고 참나 느끼게 만들기. 이게 실패하면 선문답은 실패한 선문답입니다. 근데 부처가 뭡니까? 똥 막대기. 똥 막대기에도 도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주 만물에는 도가 있군요. 둘이 그렇고 훈훈하게 끝나면 아름다운 것 같죠? 아니요. 부처가 뭡니까? 방금 잠깐 찬 다음에 만나셨죠?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딱 하고 다시 뭐라고 뭐라고. 사람이니까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탁 치면요. 안 울려서 그런데 제대로 울리면 딱 깜짝 놀립니다. 여러분 견성 언제 하냐면요. 그 선사들이 견성 언제 하냐면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지도도 많이 해봐서 이렇게 몰라가 될락말락 해요. 몰라가 될락말락 될락말락 하다가 누가 방문 팍 열고 들어오면 몰라 탁 됩니다. 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뚝 끊어져요 생각이 깜짝 놀라서. 지금 쥐고 있던 걸 탁 놓는 순간 여러분 참나랑 탁 결합이 돼버려요. 쥐고 있어서 지금 사실 결합이 안 돼요. 몰라 해야 되는데 몰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이거든요 사실. 진짜 몰라가 될 때 참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몰라 하고 생각 안 해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도 생각이니까 제 말씀은 몰라 할 때 잠깐 찰나라도 생각이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대로 저리 가라 그러면 그거는 또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몰라라는 말이 좋아요. 몰라. 있건 말건 생각이 있건 말건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해서 신경을 안 쓰는 상태는 여러분이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생각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 생각이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 몰라 하다가 몰라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찰나라도 여러분 자유로우실 거예요. 생각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죠. 그때는 신경을 내가 안 써버렸으니까. 어디다 신경이 다 가 있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자체.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맛을 한번 보시면 선사들이 옛날 당나라 때 선사들이 절에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저작거리로 다니면서 평생 뭐 했는지 알아요. 그거 하나만 하신 거예요. 제가 복공 도입만, 견성한 도입만, 최상승선 얻은 도입만 배양하라 그러면 제가 놀면서예요. 놀면서 정말 정말 편합니다. 제가 옛날 선사들이 부러워요. 그것만 가르치라 그러면요. 제가 정말 환호할 겁니다. 육바람이를 지도하라 하니까 지금 안 돼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힘들어 보이고. 육바람이를 지도할 생각하면요. 깝깝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도 양해 안 차는데 제 자신이. 남을 육바람이로 인도하라고요? 여러분 자녀 육바람이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짜. 내 몸을 바쳐 사랑할 것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중생 그러면 보살이. 사실 생판 남들인 중생들을 향해 육바람이를 이렇게 자기 생을 걸고 지도한다는 게 보통 일일 것 같습니까? 보살은 어려워요. 견성자는 쉬워요. 아라안은 쉬워요. 아라안하고 확철대호한 선불교의 견성자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요. 그런 고승 하나 뜨면요. 문화에서 어마어마하게 견성자가 나왔어요. 신기하게 송나라 때 오면 그게 다 끊긴 거예요. 송나라 때 와가지고는 살아있는 선문답을 날릴 선사적이 점점 줄어들면서 끊기니까 도가 교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문답을 적어서 송나라 때는. 벽암록이니 종용록이니 각종 선문답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당나라에 대한 추억이에요. 당나라 때 고승들은 이렇게 쉽게 지도해 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지도에서 견성자가 안 나온다 하면서 옛날 기록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화두삼아서 공부합시다 하고. 그 얘기는 이미 수준이 확 떨어진 거예요. 송나라 때 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종종 스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각종 스님들이 하시는 거기 당송 비교하고. 그래서 송나라 선들 우리나라 고승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문자선이라고 그래요. 화두에 집착했다고 문자선. 이러면서 본인들도 화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당나라 때 선은 재현할 수 없는 건가요? 왜 우리는 이제 송나라 이후에 문자선만 하는 건가요?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 지혜라는 게. 제가 들기는 선문답을 방편으로 들었는데. 속은요. 당나라 때 실제 일어났던 일을 써 놓은 겁니다.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 지혜. 실제 무슨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는가. 그걸로 화두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니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지금 공부하시다가 깨어날랑말랑 깨어날랑말랑 하다가 제가 탁 치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 자리군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 적어놓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뭐냐고 하니 딱 바닥을 치니 아 하고 깨달아서 서로 이렇게 확인을 했다. 인가를 했다. 그럼 여러분 앉아 가지고 화두선 왜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는 거 이래야 됩니다. 왜 쳤는 거 왜 쳤는 거 점점 줄여 가지고 왜 왜 왜 하다가 할 말이 도저히 없죠. 뭘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뭘 알겠어요. 하다가 딱 끊어지면 자기가 자기 참날 또 만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돼요. 왜 그랬는 거고. 그렇게 화두를 화두선은 화두선도 하나의 훌륭한 방편인데.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게 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최상승선은 아닙니다. 그대로는. 화두선을 이렇게 쓰면 최상승선이에요. 제가 이걸 쳤죠. 왜 왜 손바닥을 쳤는 거 하면서 바로 머리를 안 써 버려야 돼요. 바로 참납니다. 화두선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대요. 최상승선. 방편이긴 하지만 이 방편을 써서 바로 참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몰라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왜 손바닥. 왜 손뼉을 쳤는 거. 왜 책상을 쳤는 거. 화두는 머리로 푸는 거 아니죠. 머리로 아예 풀지 마세요. 왜 탁자를 쳤는 거. 궁금해만 하지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시면 그게 참나 상태예요. 그건 그대로 최상승선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 막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게 몰입해라. 그러면 부처님을 만날 거다 이러면 이건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최상승선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 거기다 모든 걸 던져버리고 말짱해지면 나무아미타불 하고 의심도 판단도 모든 게 날아가 버리고 고민도 나 홀로 존재에 만족하고 계시면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한 김에 견성합니다. 그럼 이건 최상승선 맛이 있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뭐냐면 몰입을 되게 잘해 가지고 참나를 찾는 방식은 최상승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하지 마라고 하죠. 최상승선 닦는 법은 명상도 하지 말고 그냥 생각에 대해서 관심만 끊어라예요. 너가 무슨 망상을 부리건 망상을 부리건 말건 거기에 신경 끊어라. 그럼 참나다.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참나다. 이게 전세계 힌두교건 불교건 기독교건 다 쿵통입니다. 왜냐 기독교에서도 중세 수도사가 쓴 기독교 최고의 목상이라고 하죠. 거기 목상 관상집이 뭐냐면 무지의 구름이에요. 무지의 구름에 빠뜨리면 바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 몰라 해버리면 바로 하느님이 거기에 써 있어요. 시간도 장소도 자기 몸도 무지의 구름에 빠뜨려 버리면 곧장 변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차원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 그때 수도사건 누구건 해본 분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종교 초월해서 이슬람 수피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계 종교를 초월해서 한 생각 몰라 하면 바로 신성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절대 도인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 그러면 도인 아니에요. 도인은 이걸 알아야 도인이 하느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걸 알아요.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밖을 향해 보던 내가 밖을 받지 않고 밖을 향해서는 몰라 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최상승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화두가 최상승선이요 하면 엉터리입니다. 땡 그 소리는 안 맞아요. 화두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심지어 화두를 안 잡아도 최상승선입니다. 몰라 해버리는 순간 최상승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선이 이거라고요. 그 선문답 책에도 다 써 있습니다. 제가 다 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깨달은 당나라 때 고승 찾아가면 부처가 뭡니까? 이럽니다. 3,3은 9 그럼 여러분 견성하셔야 돼요. 3,3은 9 3,3은 9니까 9개월 걸릴라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혼자 막 3 3개가 과거 현재 미래 3세와 3개가 망상만 폭주하지 아무 해답이 없죠. 자, 몰입해서 들으세요. 3,3은 9 할 말 없으시죠? 지금 참 나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구다 내는 게 진짜 효과적입니다. 여기 혹시 막 이제 실현 당하셨다. 돈 뜨이셨다. 돈 뜯기셨다. 돈 뜯기신 분 앉아서 구구다 내세요. 2는 4 3,3은 9 할 말이 없죠. 정신 있게 해석이 맑아집니다. 이게 참 나 상태예요. 더 이상 에고가 할 말 없게 만드는 여러 방편이에요. 탕 쳐가지고 놀래키는 것도 생각 끊어지게 하는 방법이고 몰라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 종료예요. 여러분 뇌를 강제 종료 시키려고 선사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는 선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승한테 몽둥이로 맞으면 지금 생각이 나겠어요? 깜짝 놀라죠? 머리가 하얘지죠? 이 상태야. 임재수님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저한테 부처가 뭡니까? 제가 뛰어 내려가서 멱살을 흔들어요. 와 이거 머리가 하얘지겠죠? 그때 제가 그래요. 그겁니다. 뭐지? 이 짓을 한 번에 견성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선문답에 나온 사례는 수없이 당하다가 끝내 수긍할 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짓을 수없이 당했을 거예요. 선사한테. 당나라 때 선사들은 그렇게 친절해요. 끝없이 가르쳐줘요. 눈만 마주치면 가서 흔들고 때리고 깨어날 때까지 하고 하고 뭐 말만 하면 날리고 밖에 좀 나갔다 하면 어디서 왔니?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지금 영무보고 왔다 그러면 선을 날리시는 거죠. 스승이 선문답을 날리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또 참나 해서 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선문답 날리는 분하고 좀 지내봤는데 겁나 스트레스예요. 편하게 밥도 못 먹어요. 체할 거 같아요. 밥 먹었니? 그러면 이게 밥을 먹었냐는 건지 밥 먹었니? 옛날 선사들 중에 있어요. 진짜 밥 먹었냐? 네. 제자도 참 제자노릇하기 힘듭니다. 밥을 먹었다는 건지 지금 참나를 알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문답이 있어요. 밥 먹었냐? 네. 그러면 그릇을 씻어라. 네. 이게 선문답입니다. 왜 밥을 먹었냐고 물었는 거 왜 그릇을 씻으라고 했는 거 이래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난감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송나라 이후 선은요 상당히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도 가다가 깨어나면 무조건 견성이 되니까 방편은 맞는데 원치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밥 먹었냐가 너 참나 알았냐예요. 밥 먹었니?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오래 그런 삶을 통해서 알던 사이니까 이 말이 가능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여러분 밥 먹었느냐 그러면 네. 뭐 전혀 의심 안 하고 밥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익히 견성하려고 서로 모여서 돋닦는 사이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이제 스승이 나한테 난리는 뭔지 아니까 가르침인 줄 아니까 깨어서 대답하는 거죠. 밥 먹었냐? 예. 지금. 제가 한 번씩 같이 놀다가 깨어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밥 먹었냐고. 깨어 있으시냐고. 네. 그러면 밥그릇 씻어라. 깨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마. 이 소리입니다. 집착하지 마. 밥 먹었으면 그릇 씻어. 집착하지 마. 네. 그냥 그러고 서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당나라 때는 그 상황 상황에 너무 절묘하게 맞는 말들만 날리고 있죠. 그런데 송나라 오면은요. 상황 불문 다 불문이에요. 일단 글로 적어져 버리니까 상황도 몰라요. 왜 그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밥 먹었느냐. 왜 밥 먹었다고 했는 거. 지금 템플스테이 가서 만약에 화두선 가르친 데 가면 왜 밥그릇을 씻는 거. 이걸 의심해라 그러면 어떤 의심도 안 생기죠. 사실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 밥그릇을 왜 씻으라고 했는지 일단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화두가 안 걸립니다. 화두는 궁금함을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궁금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마음이 몰입이 돼요. 궁금에 몰입시키는 거. 사람이 제일 몰입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한 겁니다. 잠이 안 와요. 궁금함이. 여러분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친부가 밝혀지는 순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잠깐 TV를 누가 광고로 갔다 왔어요. 끝났어요. 자막 올라가고 있어요. 잠이 오십니까? 요즘 같으면 다시 보기도 있고 TV가서 다양한 방편이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못 보고 못 보는 거잖아요. 제 방송 안 해주면 못 보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내일 가서 물어봐야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궁금하면 못 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화두선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밥그릇을 씻었대. 밥 먹었더니 밥그릇을 씻으라고 했대. 그래서 제사가 씻었대. 여기에 무슨 도가 있겠냐. 여기에 엄청난 도가 있어. 이렇게 딱 약을 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이것만 알면 내가 붙였는데 뭘까 뭘까. 이래야 이제 걸리거든요. 일단 궁금함을 못 일으키면 그 화두는 실패입니다. 사실 궁금하지가 않으면 몰입이 안 돼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문답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상황 상황에 적절한 문답입니다. 퍼포먼스. 부처가 뭡니까. 삼서근. 제일 난해한 화두 중에. 부처가 뭡니까. 삼서근이요. 여러 설이 가능해요. 사실 현장은 모르니까. 어떤 스님은 딱 그 스님이 하필 삼배 세근을 달고 있었다. 저울에. 부처가 뭡니까. 봐. 삼배 세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제 선문답 책에는 스님 옷이 삼배 세근이다. 이렇게 푼 이유가 벽암록을 쓰신 저자가 그 설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이 옷이 옛날 승복이 삼배 세근으로 만든다는 것을 그 선문답직을 낸 저자가 저자의 의도가 그걸 의도하니까 제가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은 알아요.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이랑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요거는 빨간 펜입니다. 할 말 없으시죠. 할 말 없는. 지당한 말에는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는 말이라는 건 여러분. 에고만 아닥하면 에고만 입 다물면 그냥 참납니다. 여러분. 입만 다물어지면 참나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아닥이 됩니다. 입이 딱딱 다물어져요. 진짜 자명하고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궁시렁 궁시렁 되면 아직 그게 여러분을 자명하게 감동 못 시켰다는 얘기죠. 그쵸. 선문답은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게 만들면 바로 견성이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부처가 뭐냐. 자 부처가 뭔지가 왜 괴로울까요. 부처를 모르니까요. 자명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찜찜해 죽겠어요. 찜찜해 죽겠는 사람이 찾아와요. 부처 때문에 찜찜해 죽겠대요.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 입장이라면 얼마나 뻘지십니까. 부처는 지극히 자명하고 애고가 입이 다물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부처를 추구하느라 지금 애고가 망상 폭주해가지고 찜찜 극치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똥 막대기 좀 제발 갖다 버려. 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한테는 삼삼은 구. 그러면 부처. 부처 돼야 돼. 부처 돼야 하다가 삼삼은 구. 청량할걸요. 어제 간노수를 마실 정도로 시원할걸요. 왜 생각이 지금 멈췄잖아요 잠시. 부처를 향해 가던 망상이 멈췄다니까요. 잠깐. 삼삼은 구. 그렇지. 하다가. 그게 여러분 진짜 부처를 만난 거예요. 이 맛만 아시면 여러분 여러분 멘탈을 관리하셔야 돼요. 무슨 망상 폭주하고 여러분 견성하고 싶어서 힘들어지고 명상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웃깁니까. 명상 얻어서 깨어나려고 시작했는데 명상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이 상황이 코미디잖아요. 아는 분 눈에는 얼마나 코미디예요 이게. 차라리 구구단을 외시라는 삼삼은 구. 오늘은 수요일. 할 말 없죠. 이런 말만 계속 듣고 계시면 여러분 깨어납니다. 토달 수 없는 말만 계속 들으면 깨어나요. 오늘은 수요일. 이것은 빨간색. 또 이제 제가 고암 지르는 게 습관이 안 됐지만 고암 지르면 고암 질러줍니다. 자기가 여러분 놀래키는 거예요. 아악 해가지고. 부처가 뭔가요? 이리 와봐. 아악 하면. 멍멍. 선문답에 그랬어요. 임재스님한테 한 방 들으면 사흘은 귀가 번다. 그 상태에 뭐 하고 있겠어요. 존재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성도인 엄청난 경지 같죠. 그냥 자기 참나 아신 분들이에요. 참나 알고 나니까 홍범 14조 중에 5번, 6번.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나에게 맡기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이 정도만 얻으면 벚꽁 도인 됩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이 정도 알아요. 육바라밀도 사실은요. 육바라밀도 다 인가하실 수 있는데 벚꽁만 얻으면요. 일체가 참나작용인 줄 알면요. 나와 남도 둘이 아닌 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다 참나작용이다 까진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대하자는 진리도 거기서 자동으로 파생돼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진리는 공부 덜하고 벚꽁만 곱씹으면서 선문단만 날리고 다니는 선사들은 딱 벚꽁 단계에 멈춰가지고 육바라밀은 잘 못하고 육바라밀은 잘 못하고 더 자명한 판단은 못하고 법공 수준에서 자명한 판단만 하시면서 일생을 내가 도를 얻어서 이제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다 하고 살다 갑니다. 그 정도도 여러분 부러워가지고 또 절에 가서 몇 십 년에서라도 그거 얻으면 최고겠다 하시죠. 그게 현실이에요. 화두선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두선은 오히려 말단입니다. 잘 못 쓰면 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얘기 좀 드리려다가 선문답 얘기 다 드렸네요. 이 양반이 참 재밌는 소리를 해요. 이 양반은 대신에 그런 선문답은 안 풀어줘요. 삼삼은 구. 삼석은. 뜰앞에 잣나무. 부처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저 뜰앞에 있는 잣나무가 저기도 도가 있다가 아니에요. 저기도 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 뜰앞에 잣나무가 뜰앞에 잣나무로 보이십니까? 깨어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뜰앞에 잣나무다 아니다 하고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놓고 보라는 거예요. 놓고 보면. 너니 나니. 잣나무니 뭐니 하는 거. 놓고 딱 보면 그것도 참나 작용으로 보여요. 그거 얻으라고 뜰앞에 잣나무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빨간펜 안에도 도가 있어요. 이것도 분해하면 소립자 다 입자들이고요. 그것도 다 도의 원리대로 굴러갑니다. 도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그렇군요 하고 서로 끝나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나를 만나게 도와드리질 못하잖아요. 선문답은 그게 아니라고. 아까 이런 말씀은 경전에서 교학으로 할 얘기지 선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선은 이걸 제시해서 여러분 참나를 여러분이 자각하게 도와드리지 못하면 선이 아니에요. 제 행동, 언행이 이 언행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참나를 자각하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고도 이거 팬이라고 하지도 말고 팬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건 뭡니까? 그럼 여러분 무릎뜨고 그냥 보시는 수밖에 없죠. 뭐라고 하지? 하면 땡입니다. 뭐라고 하지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계세요.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빨간 팬. 여러분 마음이죠. 참나의 눈으로 보면 마음이죠. 여러분이 이게 나 밖에 있는 팬이다, 아니다 안 하고 딱 보시면 그냥 여러분 깨어서 이걸 보고 계실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알아차리는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차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나타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벚꽁의 지혜까지 그래서 화두를 터지면 벚꽁의 지혜도 없고 참나도 자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두선의 방식이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이 허은스님이 조동종의 묵조선하고 묵조선은요. 묵조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붙여라는 거죠. 뭘 화두를 잡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두 풀이는 해요. 화두를 가지고 자기 깨달음을 점검은 하는데 점검용이지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묵조 침묵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똑같아요. 저희랑. 몰라하면 바로 내가 붙여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붙여라는 거예요. 몰라하면 붙였는데 사실은 묵조선도 방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앉을 필요도 없이 몰라해버리면 바로 붙여라는 건데 묵조선은 그래서 사람을 좀 앉혀놔요. 앉아있으면 붙여라는 거예요. 앉아서 침묵하고 있으면 붙여라는 거예요. 1시간 침묵하고 있으면 1시간 붙여. 2시간 침묵했으면 2시간 붙여. 화두선은요. 그런 방편을 싫어요. 왜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먹고 뜰 앞에 잔나무 하면 바로 참난데 왜 몸을 잡고 앉혀놓으려고 하느냐 서로 이렇게 방편에서 싸우면 근데 이쪽은 왜 이렇게 화두에 집착하느냐 서로 방편으로 싸우는데 똑같아요. 원리는 둘 다 반조선입니다. 반조선의 입장에서 똑같아요. 화두를 잡아도 나를 보는 거고 앉아서도 나를 보는 거죠. 안건 서건 다 나를 보는 거니까 나만 보면 이미 견성이에요. 나 자신만 보면 견성이라 이 양반은 이 두 맥을 다 잇다 보니까 가르침이 종합적이에요. 반조선을 강조합니다. 화두보다는. 그래서 저기 당송 이전의 선덕들은 이런 방구에 곧바로 돌을 깨쳤고 스승과 제자 간의 전수라는 것도 마음으로 이렇게 전수되는 거고 서로 마음으로 인과해 주는 게 불가해서 다른 무슨 방편을 따로 쓰지 않았다. 너 알지? 얘 알아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여마미소처럼 꽃들면 저쪽에서 울고 아니, 운 게 아니죠. 웃었죠. 웃고 끝나는 거예요. 서로. 알지? 이 맘 알지? 어떤 필링을 딱 느끼고 서로 동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당송 이전의 선덕들은 사실은 당나라 때 선사들이 주로 이랬습니다. 일상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도 다 방편으로 속박을 풀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뭔가 몰라를 못 하고 있는 부분만 자극해서 몰라 시키고 참나 만나게 하고 못 넣고 있는 부분만 놓게 도와주면 견성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시대가 되자 이때는 주로 이제 송대입니다. 그러나 송대 이후로는 금기가 하열해져서 그렇게 일러줘도 모르니까 부득이 독으로 독을 물리치는 방법을 택하겠다. 이 독이 뭐예요? 화두예요. 화두. 부득이 문자를 가지고 선문답을 읽고 도를 찾게 구하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 선문답 읽고 도 찾는 게 아닌데 그냥 현장에서 서로 문답하다가 서로 교감하다가 그냥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학인들에게 화두를 참고하거나 화두를 보라고 가르친 거다. 심지어는 죽은 화두 죽은 화두는요. 여러분이 궁금하지도 않은 화두예요. 몰입이 안 되는 화두 붙잡고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언젠간 또 몰입을 시켜서 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방편을 썼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오로지 화두를 보라고만 가르쳤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분은 반조선 저랑 생각이 같아요. 생각 이전에 참나 보게 하면 끝이라는 것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화두선도 하나의 방편으로 인정한 거죠. 독이지만 원래 잘 못 알아드니까 쓰게 됐다. 이분은 재미있는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래 죽은 화두에 반대해서 살아있는 화두는 뭐냐 화두가 말, 화자거든요. 이분만의 주장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라서 소개해 드려요. 말의 머리란 뜻이거든요. 말머리. 원래 부처는 뭐냐 똥 막대기 그럼 똥 막대기가 화두예요. 이 전체 스토리가 화두죠. 그 중에 특히 똥 막대기 하나만 딱 들고 있어도 여러분이 견성할 수 있죠. 왜 화두라고 하냐 그 말의 머리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똥 막대기인지만 알면 여러분은 도 전체를 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말 머리라는 거예요. 헤드라인처럼 딱 그것만 내가 정확히 이해하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원래는 그런 의도인데 이분은 특이한 해서 그래요. 말은 생각이고 두는 머리니까 생각 이전이라는 거예요. 화두를 봐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짓거리는 온갖 생각과 말들이 어디서 나오나를 보는 거를 화두라고 해서 참나를 화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원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묵조선과 화두선을 합쳐서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냥 참나만 보면 되는 걸 화두도 다 원래 당나라 때는 화두도 안 썼던 거를 그냥 삼삼흥부 그게 여러분으로 알고 화두를 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에 그 모습을. 그렇죠? 똥막대기도 생각 이전에 여러분의 참나를 만나게 해준 것 뿐이라는 거에요. 그렇게 화두를 이분은 정의, 재정의 해버려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화두로 송장 끌고 다니는 너 송장 끌고 다니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부모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어느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아니면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당시 유행하던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화두는 거론 안 한다고 해요. 삼삼문구 이건 지금 반조선하고 바로 연결 지어 설명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화두들은 이 화두 자체가 거의 너는 누구냐 아닌가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목겁니다. 이건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또 들고 하는 이건 뭐냐? 이게 지금 반조선하고 바로 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두 중에서 반조선하고 바로 연결 시킨 화두만 강조하면서 화두란 생각 이전에 참나를 바로 찾으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법은 다 마음에서 생겨나니 화두란 생각의 머리 즉 생각 이전에 그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풀어 버립니다. 어떠세요? 이런 식 접근법 이분은 생각 이전에 그 참나를 그냥 바로 보라 저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몰라만 하시면 바로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분은 이걸 그전에 썼던 화두방편과 결합시켜서 화두를 보라 이게 몰라하라 몰라하고 참나만 들여다보라 몰라하고 존재에만 만족하라 이 소리를 딱 한마디로 화두보라 이렇게 예전 어른들이 한 거야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석해 버리십니다. 이거 좋아요. 방편 이것도 방편이니까 잘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수행을 딱히 뜰 앞에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 거 이렇게 의심하라고 안 가르치고 이분은 이분이 화두 수행을 어떻게 권했겠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들여다보는 걸 화두라고 이분은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인들은 육군을 아니 비설신이 보고 듣고 즉 생각감정 우감 보고 듣고 따지고 울고 웃는 생각감정 우감을 다 육군을 걷어들여서 한 생각 처음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럼 제가 지도하는 방식으로 뭡니까? 몰라하고 존재에 만족하며 이 소리죠. 몰라하고 육군을 다 몰라 해버리고 오직 자신의 존재에만 만족하며 이거를 한 생각 처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화두만을 살피며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화두가 뭐예요? 생각 이전의 자리 화두를 살핀다는 것은 존재에 만족하고 존재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떠난 청정한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곧장 보게 됩니다. 이 분이 제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랑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 알겠죠? 우리나라는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가 오메이려를 해야 되니 최상승선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화두가 꿈속에도 있어야 된다! 이 말하면 여러분은 바로 최상승선이 아니다! 이래야 됩니다. 삽질이다! 꿈에 화두가 있고 없고가 다 꿈에서 꿈꾸고 있는 거죠. 그 뭔 똥막대기예요. 그걸 똥막대기인 줄 알면 바로 견성합니다. 그때 제가 많이 지도해 봤는데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경도된 분들은 제가 그 몰라하는 말 듣고 제 유튜브나 강의 듣고도요. 견성했대요. 참나 체험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그런데 꿈에 화두가 안 잡힌다고 다시 화두 잡으러 가셨어요. 돌아버리죠. 화두보다 참나보다 화두가 중한 거예요. 이게 삽질 중이에요. 똥막대기가 꿈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수행 안 하실 분이에요. 참 기독교분 같으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 하느님이 감동해서 아들아 아버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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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버지 이마 서서 아들아 지금 자꾸 이러실 거예요. 지금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기도를 왜 했는데 애초에 사람이요. 고등 침팬지라는 게 참 고등 침팬지다운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금방 이게 막 혼동이, 본말이 전도 돼요. 왜 그 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일에 그 일에 재미 붙여서 그 일에서 달인이 되려고 해요. 목적도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교육도 그러죠. 우리나라 교육 인형이 뭔지 아세요? 홍익인간 할 수 있는 건전한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구경수를 잘 시켜야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될까요? 구경수만 잘하면 돼요. 인격은, 건전한 인격은 개나 줘라. 이게 이런 게 미친 짓이지. 그런데 놀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중생답게 살고 있구나라고 뿌듯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생다운 모습이에요. 진짜로 본질을 알아보고 이러면 중생답지 않습니다. 말단에 말단에 빠져야 중생다운 것.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는데 또 말단에 말단에 빠져들어가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본질만 바로 보면 끝나요. 본질은 뭡니까? 여기 오셔서 지금 여러분 생각감정구감이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멈춥니까? 계속 돌고 있습니다. 화면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죠? 아니, 걸어오신 건 아니죠. 차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셨겠죠. 그럼 그 오는 동안 계속 여러분 육근의 화면만 바뀌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참나 입장에서는 시공도 초월해서 여러분은 항상 여여해요. 여러분의 신성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현존하는데 시공 안에 있는 VR만 VR에 뜬 화면과 이런 생각감정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산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 집에 누워서 VR 끼고 힘말라 해도 다녀올 수 있어요. 우주도 다녀와요. 몸중에는 여기 늘 있었죠. 마찬가지로 참나는 늘 시공 초월한 데서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돌아다니는 건 다 여러분 마음의 VR에 나타난 생각감정 오감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벗공이 보입니다. 아 난 사실 알아차리는 자일 뿐. 알아차린다는 건 시공을 초월해서 알아차린다는 거고 내 생각감정 오감만 무상하게 바뀌어가는 게 현실이고 무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상한 것마저도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었군.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 도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도인이에요. 이걸 이렇게 알고 삶 속에서 이걸 부연하고 살아가시면 도인이에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도인 아니에요. 부연이 안 되면. 남이 봐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 원칙으로 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고승들은 남이 봐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고승 소리 듣는 겁니다. 입으로는 맨날 일체가 벗공이요. 뭐 일체가 공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 보면 막 제자들하고 밥 한 숟가락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면 누가 봐도 아니죠. 꿀 들였더니 꿀 어디 몇 년 살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좀 이상한데 벗공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이면 아니겠죠.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양반이 지금 일체를 공으로 안 보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 사람 깨달음에 대한 의심이 나는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제자를 또 점검해야 돼요. 스승을. 그래서 여러분 선문답은요. 스승과 제자가 쌍방으로 점검합니다. 일방만 점검하지 않아요. 가르칠 때는 스승이 가르쳐 주는데 제자도 깨치고 나면 또 스승을 점검해요. 그래서 이번에 선종무문과 영화 있던데요. 옛날 실제 사례를 갖다가 연기를 하는데 너무 어색해서 못 보겠던데요. 거기 그런 것도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한테 탁 때리면서 지도하니까 제자가 받아쳐요. 탁 때립니다. 스승 나가떨어집니다. 그때 욕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욕하면서 일어나서 또 덤볐어요. 또 맞았어요. 탁 떨어져요. 계속 욕하면 추잡스러운 거죠. 딱 일어나더니 껄껄껄 웃어줘야 됩니다. 하하하하. 이게 모든 게 내 큰 그림이었던 듯이. 하하하하. 남이 보면 정신 승리로 보이죠. 그런데 하하하하. 내 법이 너로 인해 번창하겠구나 하고 인가해주고 연기가 약간 억울하더라고요. 실제는 실제 다 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스승을 당나라 때 선사들 보면 무섭습니다. 스승 앉은 의자를 엎어버리고 스승 뺨을 날리고 그래요. 해야 스승이 인가를 해줘요.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하고 내 법이 너한테서 번창할 줄이야 하고 칭찬인지 저주인지 이렇게 하고 원래 그러고 멋있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점검하는 거예요. 너 진짜 만법이 공으로 보여 이거예요. 너 진짜 일체가 참나 작용으로 보여?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거는 거예요. 수작을. 다 받아 쳐내야 돼요.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 그렇게 수작하면서 서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말로 들으면 쉬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강의도 참나 작용으로 보이세요? 아차 이러시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냥 보세요. 물론 놓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상한 것도 시공도 다 참나 작용이니까 놓치고 만 것도 없어요. 과거도 신경 쓰지 마시고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참나 작용으로 끝없이 보면서 살아가세요. 생각날 때마다 일체가 참나 작용이냐 한 번씩 곱씹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그게 딱 박힙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일체가 참나 작용이래니 하고 사는 시절이 와요. 그러면 누가 건들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다 알고 계세요. 그런다고? 중력, 중력. 잊지 말자. 중력, 중력 하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저기 딱 가다 계단 옆에서 딱 조심해서 걷죠. 다 아시죠? 벼랑 끝에 함부로 안 서 있으시죠? 알잖아요. 온몸으로 알고 있죠. 온몸으로 법공을 아는 도인이 되시는 게 견성하는 거기 선불교의 목표입니다. 그 정도 도인은 되자. 온몸으로 법공을 알고 있어서 내가 슬픈 일, 괴로운 일 온갖 역경을 당했더라도 그 또한 참나 작용임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슬픔은 슬픈대로 오고 괴로움은 괴로운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오지만 그 아픔 또한 참나 작용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자. 이게 목표입니다. 법공 도인에. 그분들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러게 산다. 안 졸린 게 아니에요. 안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맞게 그걸 법공으로 보고 에고 소리를 잘 절제하면서 참나의 작용을 이해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도를 알면서 산다지. 인간의 감정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 감정 누르지 마라고 선문답 중에 이상한 선문답이 있어요. 이게 실제겠어 하는 선문답인데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떤 노파가 어떤 승려 하나를 잘 봉양했는데 진짜 도를 얻었나 시험해 봅니다. 딸을 보내요. 딱 딸이 가서 교태를 부렸나 어땠나 했는데 딱 목석인 거예요. 불질러 버리잖아요. 내가 저런 거 내가 봉양했다니 하고 들으면 황당한 소리죠. 여러분 들으면 제일 난감한 선문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딸을 보내고 미친 짓이야.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목석이 돼도 도인이 아니다. 감정이 죽어도 도인이 아니다. 희노애락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참나의 작용으로 볼 수 있어야 도인이다. 이 소리예요. 어묘한 소리를 하려고 들어간 화두입니다. 그 메시지만 취하세요. 그 내용을 보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암자에 있으면 누가 뭐 누구 보내줄라나 막 이런. 그 황당한 소리인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뭐 싫어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메시지가 목석이 돼도 안 된다.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싫으면 싫은 줄도 알고 다 알아야 된다. 그 아는 중에 그 마음법들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느냐가 돈거지 마음법을 다 부정하는 사람이 도라고 안 했어요. 그걸 부정하면 목석이 되는 걸 노력하는 것은 소승 아라안입니다. 견성 아공만 하는 아라안은 그런 공부를 하는 걸로 비치지만 벚꽁을 닦은 견성자는 마음법이 공한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마음법을 단순히 부정하는 걸로는 도를 못 얻는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라안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견성도인은 아라안이 아니다. 탐진치 다 있다. 있는데도 그것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사람이 견성도인이다 하시겠죠.